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동의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실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미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은 있다 강단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판 캠프를 통해서 또 이슬람 보그마를 위해 선교의 도구로 저희 예언교회에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또 파키스탄 현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죠 사단의 교묘한 전략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득교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득교회의 핵심 부활을 부활절만 붙잡도록 만드는 게 또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목사님께서도 서론으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365일 52주 붙잡아야 할 신앙은요 부활신앙입니다 4월달 3월 말 이때 부활절에만 붙잡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고요 우리는 매주 강단을 통해서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붙잡아야 할 게 재림신앙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균형감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인류 역사상 큰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육신 사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그걸 보면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셨다 그럼 안타까운 죽음이죠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죽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인생 살면서 힘들면요 가장 최악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오는 가장 큰 문제가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못 이길,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와스는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예수 제림 때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부활신앙과 제림신앙을 통해서 참 소망의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벗어나야 할 영적 무지입니다 원래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저희가 봤을 땐 사이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들은 교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어요 교리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사두개인, 어쩔 때는 바리세인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의 책을 잡고자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사두개인들의 그 사상은 무엇이냐? 부활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현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세인들은 그 반대죠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첫째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다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일곱째까지 후사가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활 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굉장히 악의적이죠 현실성이 없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계대법이라는 게 있죠 가문을 잇기 위해서 후사가 없이 첫째의 마지가 죽었다 그러면 둘째 셋째의 그 후손들이 그 마지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결혼하는 계대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악용하면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부활을 오해했죠 이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서 사는 게 부활 아니겠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할 때의 영광의 상태 신령한 상태로 바뀌는 완전한 부활체로 바뀌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성경을 어떻게 올바르게 합니까 강단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사건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요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뭐 가르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200명 300명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가르친 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적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사죠 선한 영향력을 입히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시면요 응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 안에서 사업 현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고륙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고 장단기 결석자들 위해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여기에 응답이 다 있다니까요 영향력 끼치는 순간요 하나님의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사두개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모세오경 구약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출애극기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아브라함 이미 늙어서 죽었어요 이삭 이미 죽었어요 현재 안 살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선조, 선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원어로는 모두 현재의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죽은 존재가 아닌 부활에서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요즘으로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무식하다 그래요 무식하게 어떻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냐 생각을 해봐라 이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선포하죠 예로 이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남자만 5천명이 먹고 그렇게 남게 먹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오병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드시라고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몰래 싸운 도시락을 다 내놨다 내놔서 나눠 먹으니까 오히려 풍족하게 남았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의미하는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예수님 부활했지 부활했어 근데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활해서 계신 거야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구원은 없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한계, 나의 경험, 나의 이성 그 부분으로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성경을 보면요 성경적으로 살면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 좋아지고 싶죠 근데 믿음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믿음의 시작이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보금적 사고방식을 먼저 갖춰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무리 강단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내 안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한계를 계속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바꿔내는 게 보금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사람의 뇌에 230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뇌세포의 98%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언어는 엄청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만물 중에 언어로 소통하는 게 인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검해 봐야죠 나는 얼마나 보금적인 언어와 보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용점이 있죠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요 나도 모르게 은연 중에 힘들다 안 된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말들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상황이 그럴지라도 언어를 바꾸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 위에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 위에 강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감탄하시잖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죠 미국의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이죠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들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토론 활동이 있었나 봐요 그때 빌게이츠, 워런 버핏, 여러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한 아이가 아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 말해야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길러야 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이게 역량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교사가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아이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역량력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감이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 속에 뿔이 내려질 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선한 역량력이 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삼불인생이 있어요 삼불인생이 무엇입니까 불만, 불평, 불안한 인생이 있어요 말로 은연중에 나와요 나도 모르게 불만, 불평, 결국 불안한 인생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그걸 바꿔야겠죠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삶감 인생이 있어요 감사, 감탄, 감동이 있는 인생 날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아침 해가 뜨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한 역량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 지각변동 일으키는 부활의 산소망이 넘치는 우리 여운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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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